안녕하세요 성민TV의 성민이 오늘 제가 포켓몬 빵 5개를 보여줬어요 뮤비를 찾아라 3탄 3탄 더이상 3탄인데요 아 그럼 일단 포켓몬 빵 이번에는 안먹을거에요 왜냐면 저번에 많이 먹어서 어 이번에는 그냥 띠브띠브뿜 띠브뿜만 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오스 2개 발챙이 하나 피카츄 2개 그럼 일단 오스 초코 케이기 먼저 까볼게요 반대쪽 띠브띠브뿜 빵 아 발채미빵 말채미빵 말채라 아 다 보이는데 일단 다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o 앉 accomplished 아 삑force 큼큼 b 피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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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누랑루치가 나와라 몇시간동안 돌아다니는거 다섯개 보겠습니다 누랑루치가 나와야 이제 끝나죠 컨텐츠가 빨리 끝나는건가 스티커만 한개씩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티커 컨텐츠 빨리 빨리 끝내라 그래야 그만 돌아다니지 자아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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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레곤 첫번째부터 꼬부기 나왔어요 귀여워 꼬마돌 돌돌돌 어니북이 어니북이 그리고 뼈가 왜 들고 있는지 주레곤 오늘 이렇게 다섯개가 나왔어요 주레곤이랑 어니북이랑 꼬마돌 꼬마돌 꼬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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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소고리 이렇게 다섯개 나왔어요 하아 누랑굴치랑 그러면 또 과일 몇달까지 갈까 자 그러면 다음시간에 만나요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